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텔레바이스드 볼스.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는 제시, 방송 해도 되겠네요. 방영이라고 할게요. 두 개 다 됩니다. 자, 방영인데 텔레바이스드가 PP로서는 과거분사예요.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어지는 스포츠의 실제 주어는 프레젠테이션은 제시는 단수죠. 연료하는데 하일리 매우 구조화되어진, 그리고 또 매우 컨트롤드. 둘 다 PP 과거분사 1번, 그 다음 과거분사 2번이죠. 뒤에 나오는 프로덕션 수시켜줘요. 얘들이. 얘들을 프로덕션, 그러면 프로덕션 생산품이다. Because of D.N은 9 들어가게 되겠죠. 자, 뭐 때문에? Complexity, 복잡성, 복합성. 자, 복합성 때문에 involved with producing sports event까지. 자, involved가 과거분사로 앞에 나오는 복합성 수시켜주고 있어요. 자, 연료되는데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복합성 때문에. 자, it is, it은 가져와주겠죠. 아무 뜻이 없어요. 자, 이것은 중요한데, to, 진주어, 동사원형. 자, 컨트롤 조절하는 게 필요해. 자, as, as. 가능하나, 많은 베리아블리티를 가능하나. 바로 붙이는 다양성. 다양성이라고 해도 되고 있어서는 변수가 해석상 좋습니다. 가능하나, 많은 변수들을 조절하는 게 좋다. 자, 프로덕션 스태프. 자, 이 제품을 만드는 스태프들은. 자, 대널리.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인클루이드 포함하는데. 하이라킬에는 계급적인. 자, 극적이 나네요. 이렇게. 극적인 하이라킬. 계급적인 디비션. 노동의 분업. 레벨까지 묶어서. 노동 예쁘나. 뭐 예뻐요. 노동의 분업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분업을. 자, 일반적으로 비트윈 프로듀서스. 생산자들 사이에. 디렉터, 감독. 자, 그리고 커멘테이터는. 아나운서. 커멘트하는 사람들이죠. 카메라 오프로이티브는 카메라 작동자들. 그 다음 비전, 사운드, 믹서는 시각, 청각, 담당자들. 믹싱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뭐. 서로 시각이랑, 시각효과랑, 특수효과랑, 아니면 소리효과를 믹싱하는 사람들. 담당자라고 외역하겠습니다. 테크네이션은 기술자들. 자, 간에 뭐예요? 계급적인 노동의 분업. 이것도 빈칸에 개될 수 있겠죠. 빈업이 필요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필요해요. 자, 이치로 시작한 단어. 주어가 됐을 때 단수 취급하는 거 주의하시고. 각각의 개인들은 단수. 자, 클리얼리.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디파인드.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정의 내리다와 한정된이 있죠. 여기서는 한정되어진. 자, 한정되어진. 되어진 리스폰시빌리티. 임무들. 임무들을 가지고 있고. 자, 컴바 위치죠. 관계되면서 계속 정의 뽑으니까. 바꿨으면. and, 데이도 바꿨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임무들은. 자, which they are expected to. 자, 이 사람들이 are expected to 수용으로 썼어요. 기대되어지는데. 목적으로 to fulfill. 그러면은. 충족. 시키도록. 충족 시키도록. 기대되어져요. 자, 디스파이트는 뭐 뭐 해도 불구하고. 자, 디스파이트 뒤에는 9 들어가요. 자, 디스파이트 애니 디피션시. 부족. 자, 부족인데. 인이 키먼트. 장비에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부족이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니까. 결함으로 바꾸겠습니다. 결함에도 부족하고. 장비에. 자, 또 잇지 단수 측으로 했죠. 잇지 단수. 이스. 각각의 사람들은 고용하다 아니고 되어지다의 수동으로 썼어요. 자, 그래서 고용되어진데. particular는 특정한 역할. 역할은 여기서 그냥 롤을 뺄게요. 자, 고용된 특정한 역할에. 자, according to는 몸에 따라서. 자, 어디에 따라서. according to skills. 기술들에 따라서. 그리고 previous. 이전에. 이전. 경험에 따라서. 그 다음 below. although. below. flexibility는 유연성이. 자, 또한 디자이얼도. 요구되어지는 질이긴 하지만. 뜻이에요.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pressure. pressure's. 압박들. 자, 아파트. 압박. 압력들. 압력들인데. 자, 인볼부드까지. 인볼부드에서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뒤에서 앞에 나오는 pressure's 시켜줘요. 그래서 동사는 R이에요. 주어는 pressure's가 주어고. 자, 연루된 압력들은. are not just for the time. 시간뿐만 아니라 보돌소 또한 uncertainty. 불확실성. 불확실성에 관한 것인데. 자, 인데. 여기 주의하시고. 뭐 안 나오던 게 또 간만에 나오네요. 자, 원래 전치사 플러스 대세는 쓸 수 없지만. 인데시 유일한 예외구조가 있었어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될 때. 접속사로 쓰였죠. 그러면 프로듀서가. 자, have to react. 반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to unpredictable은. 예기치 못한. 자, occurrence는. 발생사건들에 대해 해야 되는데. 보스 위드 인. 내부의 이벤트. 그리고 익스터널. 외부적인 것의. to it. 자, 여기서 it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어, it이 말하는 게 좀 애매하네요. 여기서는. 프로덕션이겠죠. 그냥 간략하게 해서 it을 이벤트로 잡으면 되겠네요. 이벤트에 있어서 외부 혹은 내부적인 예기치 못한 발생하는 사건까지 프로듀서 생산자들이 have to react, 반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자, 뭐다? 시간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압박들이 둘 다 요구된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다. 좀 풀어 쓴 겁니다. 자, thus 그러므로 게임 itself, itself는 요새는 강조의 용법이죠. 생략 가능하니까. 재개의 용법이 아니고 강조로. 그 게임은 정말로. 자, 메인 조동사, 동사원이요. 자, be unscript, 스크립티드로 썼죠. pp. 그러면은 대본이 없어지다. 대본이 없어질 수가 있다. 자, 언스크립트. 자, 그러나 프로덕션 제품인데 스포츠에 대한 생산,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생산품들은. 자, 주어. 자, it's as organized. 가능한 한 pp로 썼죠. 조직화되어지는데 possible. 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다 대처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최고로 조직을 많이 해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애드립을 잘 쳐야 되고. 뭐 여기서 갑자기 누가 빨개보고 뛰어댄게도 이 사람들이 당황하지 말고. 쉽게 넘길 수 있는 노련미, 유연성, 완벽한 대처 다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강조했고. 자, 우리 알파고시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생중계 방송은 매우 조직화되어지고 유연성이 필요한 작업이.